자 여러분 그 와중에 북한 얘기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여자가 날뛰는 꼴 보기 싫어 라고 말했다가 이렇게 김여정을 비난했다가 일가족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이 관련자 두 명은 체포가 됐고 그 관련자들의 가족이 행방불명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여정이 지금 사실상의 2인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차기 김정은의 정권을 이 권력을 물려받을 사람은 지금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은 김주혜죠. 그 딸내미.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날뛰는 꼴 보기 싫어 라고 하면 이제 좀 광역으로 이렇게 좀 도발을 당한 그런 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김여정 씨 얼굴은 이렇게 뉴스로 보는 이 사진보다 이 AI로 해서 노래와 춤을 추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여정을 건드렸다가 북한 주민 두 명이 체포되고 가족들이 행방불명 됐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정권이 계속 이제 북한에 숨통을 붙여주고 계속 이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다가 결국 헌법상 우리 국민들이 계속 이렇게 이분들 결국 이거 살아남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민주당이 정권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이런 정당 차원에서 일을 하는 그런 모든 북한 관련 정책들이 권력살인이라고 봅니다. 이걸 정말 자국민에 대한 사례예요. 들어보겠습니다. 해주시에 사는 주민 두 명이 지난달 중순에 김여정이 발표한 평양 무인기 사건이 있죠. 이거 뭐 남한에서 이렇게 날렸고 이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삐라를 뿌렸다. 여기에 대해서 담화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고 이제 뭐 여자가 이제 설친다 뭐 이런 얘기를 몰래 했는데 몰래 했는데 북한은 서로 감시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니까 이들의 대화를 엿드는 다른 주민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보위부에 밀고 하면서 붙잡히게 됐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이거 국민들에 대해서 갈라치기하고 서로 불신하게 하고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네. 그 북한에 추정하는 지금 좌파 집단들이 다 해오는 그런 행태잖아요. 이게 좌파들이 이게 특징인 것 같아요. 자 치마 두른 여자가 저렇게 날뛰는 것이 꼴보기 싫다. 여자가 뭘 안다고 나서서 야단인가. 인민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데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뒤에서 잘 보살펴야 하는 거 아니냐. 못할 말한 거 아니에요. 못할 말한 거 아닌데 나라가 잘 굴러가고 있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잡힌 상황에서 이렇게 여성에 대한 비난을 했다면 이거는 지탄받을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신들을 못 살게 굴고 있고 자기들이 다 책임해진다 해놓고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자기가 권력 유지만 일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비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장 바로 즉각 체포되고 그 가족들은 행방불명이 됐다고 합니다. 아 참 정말 이거 참 이거 어떡하죠 진짜 이 북한 주민들이 참 불쌍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추가 보도를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이분들 부디 좀 뭐랄까요 생명을 부지하시길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사실 북한에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계속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인권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다 좌파들의 사실상의 정치단체가 되어버렸잖아요. 정치단체가 되어서 자신들이 원래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북한 인권이 말살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탈북민들로 구성된 단체들은 사실 지금 우파 진영으로 다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실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한 내부에 들어와 있는 간첨 얘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은 다들 아실 테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민노총 이제 민노총은 종북단체 그리고 이적단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이건 뭐 법원에서 이제 선고도 나왔고 민노총의 간부였습니다. 조직쟁이 국장과 몇몇 사람들이에요. 자 어저께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어요. 지난해 5월에 기소되고 1년 6개월 만에 법원 판단이 나온 거니까 윤석열 정부 속도는 느리지만 계속해서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묵묵하게 가고 있어요. 참배드님께서 정말 좋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반가운 얘기인데 한국 간첩들과 그리고 아까 그 안타까운 김여정 욕하다가 붙잡혀가고 일가족이 지금 행방불명된 뭘 행방불명이에요. 잡혀간 거지. 이런 사람들과 좀 교환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간첩 사라져서 좋고 그리고 헌법상 국민들은 자유를 찾아서 좋고 그렇게 다 교환하다 보면 드글드글한 간첩들 타보내면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좀 구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워낙 많아서 말이죠. 자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전 조직쟁이국장인 성모 씨에게 징역 15년 그리고 자격정지 15년 선고했고요. 또 민노총의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그리고 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있잖아요.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했던 양 모 씨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그리고 민노총 산하의 모 연맹 여기 그 조직이 워낙 커야 말이죠. 조직부장 신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를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위에서 시키는 거에서 소명이 됐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좀 도움을 줬는지 그건 알 수가 없겠죠. 검찰이 20년을 구형하고 나머지는 10년 구형하고 이랬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5년씩 받으면 이거 나 이거 끌려가서 사나 아니면 도망가다 잡히나 이거 해볼 만한 딜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법정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의회가 저렇게까지 수가 압도적으로 넘어가 있어가지고 발목을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매일같이 물러가라 물러가라 탄핵을 시키겠다 탄핵이 안 되면 개헌을 해서라도 쫓아내겠다라고 임기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개헌시에 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자기를 계속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 세력들 이런 모든 준동들 그리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진심을 알아주기는 커녕 언론에 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좀 많이 선동해 좀 많이 넘어가 있는데 지지도 못 받고 있고 이렇게 많은 여러 악재 고충들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계속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저도 이제 우파 진영 내에서는 윤정부에 대해서 많은 계속 박수와 응원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게 윤정부가 계속 열심히 묵묵히 가고 있어요. 이 사건 보시면 알 거예요. 자 돈봉투 사건 어떻게 됐는가 이제 내년 1월에 선고가 된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송영길에 대해서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어휴 생각보다 세요. 최종 결정권자이자 그리고 모든 수혜자다. 모든 수혜. 이 모든 범죄의 이익이 하나로 몰리는 곳이 어딘가 바로 그때 당대표 아슬아슬하게 0.59%포인트였던가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당대표가 된 송영길이 아니겠는가. 우리 이 얘기 듣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 대장동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건들 그리고 관련자들의 죽음. 그 하나의 이익이 몰리는 최종 수혜자가 이재명이잖아요. 지금 이제 검찰이나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검찰에서의 수사하는 방향이나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수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 송영길은 보복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해서 위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문다에도 이상직 수사하다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보여가지고 수사를 같이 들어간 건데 아니 별건 수사는 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스스로 떠들 수 있는지. 자 자기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정치보복 박근혜 정부 관련자들 수사할 때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결국 그때 입을 다물었으니까 지금 아무리 떠들어봤자 먹히지가 않는 거죠.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을 했고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 최대 수혜자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들어가고 있는데 송영길의 반박이 가관입니다. 보복수사다. 그리고 한 가지 껄이 더 있어요. 이 먹사연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인가 그게 있어요. 하여튼 이름도 희한한 건데. 정치 자금을 받는데 후원금 한도 규제가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그런데 이 후원금 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머지 부분은 먹사연으로 기부를 유도하고 이것은 사실상 자기의 정치 자금의 창고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받는 후원금은 한도가 있으니까 이 한도가 없이 먹사연으로 받아가지고 이걸 같이 또 쓰게 한. 그래서 탈법적 수단을 사용한 조직적 범행을 같이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봉투 돌린 한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송영길의 반박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는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본인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먹사연은 정당이나 선거 조직과 직접적인 인적, 물적, 유대관계에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킹크랩도 다 그런 식으로 주장했었어요. 김경수가 붙들려고 한. 그러니까 이것은 범죄 당사자들은 흔히 하는 얘기니까 주의깊게 들을 필요는 없는데요. 명태균 얘기를 거론을 합니다. 일단은 그전에 무슨 얘기했냐. 검찰이 사후 관련성이 있어 별권 수사는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명백한 정치적 보복 수사다. 고소고발도 없었는데 야당 의원을 수사한 것은 처음이다. 돈봉투 사건은 초유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최근 명태균 폭로 사태를 보며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얼마나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진 건지 밝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명태균 폭로 사건이야말로 증거 능력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에다가 그 증거가 심지어 굉장히 오염되고 훼손되고 조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폭로 사건은 자기가 받아들이겠다 하면 검찰이 자기한테 들이대고 있는 증거는 위법적인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자기 보순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지간히 쫄리는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자기가 스스로 예를 들어서 위법적 증거를 얘기할 거면 명태균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거나 명태균 얘기할 거면 위법적 증거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을 하는 꼴이 돼버리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떠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결과가 검찰이 주장하는 결과에 가깝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관련자들도 지금 너무 많이 여기에 대해서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관련자들 중에 그 뺏짓 한 6명은 계속 조사받으라는데 나오지도 않고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치부복, 정치검찰 탓하는데 이건 버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판결은 판결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저희도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님께서 송트남 이놈아 너는 그 큰 입 다물어라. 이 송트남이라는 별명 나온 게 베트남 17세 미성년자 접대부를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빨로 해당 미성년자 여성의 음모를 물어뜯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나온 얘기잖아요.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랑 송영길 측에서는 이건 무혐의 받은 얘기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관련해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일부 무혐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법원에서도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 주장.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입증 여지를 다토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일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는 거죠. 송영길 입장에서.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무혐의를 받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송트남이라든지 송플란트라는 얘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없는 얘기다. 얘기하지 못할 얘기다는 아니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못 가릴 겁니다. 이건 가장 먼저 얘기한 게 결국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자,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얘기가 많아요.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미국 자국 국민들은 우리 세계 경찰노를 그만하자. 우리부터 먹고 살자. 좌파 엘리트들이 왜 이렇게 잘 사느냐. 노동자층이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붕괴를 했습니다.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에 불을 지른 트럼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 미국 시민권자들은 여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박빙이라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압도적인 트럼프의 승리였던 것. 자, 이게 지금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자, 백인 남성 노조, 노조에서 트럼프를 찍은 이후부터 분류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노동자들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자신들의 처지를 민주당이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등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전기차 전세계적으로 난리라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 하자.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에게 열심히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러스트 벨트 쪽의 노동자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원래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 그 얘기의 기조는 우리가 원래 잘하던 거 하자. 그러니까 옛날에 잘 나갔던 분들, 여러분 다시 잘 나가게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이 나라를 일고 세웠는데, 우리로 치면 산업화 세대들이죠. 열심히 해서 이 나라를 진짜 반석 위에 올려놨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뭐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레드넥 소리 듣고 있잖아요. 레드넥이라면 이제 목이 빨갛다는 얘기예요. 햇볕 그을리는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목이 벌겋게 탔죠. 백인들은 좀 벌겋게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드넥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통 술도 많이 마시니까, 이 뒷목이 붉은 사람들은 약간 레드넥이 비하의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몸에서 나는 땀냄새, 그리고 이 레드넥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렇게 자신들의 지위가 떨어졌는데, 여기에 불을 질러주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얘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흑인, 라틴계 남성들도 트럼프를 원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펜실베니아가 당초 최대 스윙스테이트라고 했는데, 선거인단만 19명이나 되는 곳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더 많긴 하지만, 거기는 원래부터 민주당이 우세로 점쳐졌기 때문에, 펜실베니아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또 하나 더 있었죠. 펜실베니아에서 유세를 하다가 트럼프가 암살 위기까지 겪고, 주먹을 불꾼 쥐고 일어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 넘어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흑인 남성들로부터 20%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요. 물론 펜실베니아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기예요.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흑인 남성들로부터 20%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4년 전에 바이든하고 붙었을 때, 백인들 백인이라면 당연히 흑인들은 민주당의 손을 많이 들게 마련입니다. 민주당이 지지하는 게 다 PC주의라든지 유세균종에 더 친밀하게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그 전에 조지아에서 11%, 노스캐롤라이나에서 7% 득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20%, 그러니까 눈에 띄게 상승을 한 거죠. 이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카멜라이리스는 부친이 자기 아버지가 아프리카 출신이라고까지 어필을 했어요. 그런데 흑인 남성들이 굉장히 손을 많이 들어줬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세균종들도 상당히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아니, 트럼프는 이민자들 이거 방벽 세워가지고 불법 이민을 막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방어를 되게 잘했어요. 이민을 막는 게 아니라 불법 이민을 막겠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오신 거, 적법하게 들어오신 이민자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도 그게 좋습니다라고 트럼프가 연설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카멜라이리스는 아니요, 그냥 다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봤드니까 실제로 이해관계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히스패닉 라틴계, 그러니까 유세균종계가 해리스를 더 지지할 것 같지만 왜 그렇지 않았냐. 봤드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히스패닉계들 있잖아요. 이런 초강경 반이민 메시지를 이거 내 얘기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트럼프가 불법 이민을 막고 이 이민자, 유세균종들이 이민을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난 여기서 나고 자라가지고 미국 시민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오히려 불법 이민자들을 막아줘야지 계속 불법 이민자들 넘어오면 아니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괜히 우리는 멀쩡하게 미국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친구들한테 학창시절은 놀림 받고 사회 나가가지고는 또 선입견에 시달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기들 밥그릇이 오히려 불법 이민자들을 통해서 뺏긴다.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의 시각이 더 두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확고한 이러한 반이민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와 그러니까 까보니까 굉장히 첨예해요. 그렇죠? 여기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랄까 여기 노동자계층 언제까지 우리는 노동자계층이면 당연히 좌파리지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냐 아젠다를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 지금 이제 미국의 노동자계층은 더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요. 원래 이제 다 블루 쪽이었는데 지금은 다 레드 쪽을 지지한다. 이게 더 지배적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바꿔왔는 데는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고 계속 꾸준히 있어 왔던 그런 아젠다 설정과 그들을 위한 정책 그런 모든 사회의 앞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지런한 조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우파 진영 내에서 그동안 우파 정치권에서 너무나 게을렀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 이미 게으른 시간은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도 많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잊을만 하면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좀 가라앉고 있는데 박수혁 작가님이 기껏 다 올려놨다니까 다시 이슈에서 피해가려고 자꾸 출석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다시 수면 위로 머리채를 끄집어 올리겠습니다. 자 문다혜입니다. 검찰 조사에 대해서 세 번째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굉장히 뻔뻔해요. 출석을 대체할 다른 방법을 생각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출석을 그렇게나 적극적으로 안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법을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를 들어 법의 허점이라고 표현할게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허점을 이용한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뻔뻔하게 출석 대체할 다른 방법 생각해달라 나 못 나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게 진영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죠. 문다혜 얘기가 어찌 된 건 간에 문다혜 포토가 더 이상 새로운 게 안 나오고 문다혜 관련 기사가 더 이상 안 뜨는 게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7, 8일 중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재차 통보를 했는데 하루 전에 어저께 변호인 통해서 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입장을 냈어요. 참고인 조사일 뿐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거 권력이 없는 일반인 같으면 꿈이나 꾸겠습니까? 이거는 권력을 등이 없고 하는 이런 굉장히 좀 내로남불적이기도 하고 뻔뻔한 행태죠. 아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이라도 이런 방구에 좀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는 뭘 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재명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하긴 이재명은 원래 불편한 얘기 안 하잖아요. 화면 넘겨주실까요? 이재명이 어저께 불교계를 찾아갔는데 범윤수님을 찾아왔어요. 범윤수님은 정치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김재동 씨와도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일반에는 좌파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 이렇게 많이 알려진 분인데 과거에는 또 안철수 후보의 멘토 역할을 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만났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기자들도 언론사에서도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 생각해서 편집을 그 부분을 잘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다가 범윤수님이 좀 약간 날카로운 얘기도 해요. 지금 1차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문제는 정부의 문제가 맞다. 대통령을 가진 정부 여당의 문제가 맞는데 정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민주당이 할 일이 많다. 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서길 바란다. 특히나 이제 의대 문제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딱 듣다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자기가 자리를 끊어요. 보통 그렇게 어느 교계나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임망이 있는 사람들을 예방을 한다 하죠. 예를 갖춰서 방문한다고. 그렇게 예방을 했을 때는 자기가 먼저 끝내지 않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끝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넌지시 이렇게 알려요. 그런데 범윤수님이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기 당직자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기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행사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결례거든요. 우리의 행사로 여기 왔어도 이제 여기에다가 지휘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송할 때는 제가 이제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에 감사합니다. 라고 상대방이 알게끔 얘기하는 선에서 그치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스에서도 그 부분은 자르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 부분을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재명은 불편한 거에 있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이걸 굳이 듣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좀 이런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문다혜 씨 얘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도 굳이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나서서 내가 리스크를 안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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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